웃음킹 엔트킹 뭐요? 이 처자는 아이브의 장원형인디 워메? 다리가 몇 개인거요? 어떻게 누워있는디 저렇게 다리가 꺾여서 저렇게 있는거냐? 이거 누가 설명 좀 해봐봐요 다음 뭐요? 이거 벽에 왜 금이 가있는겨? 금이 간게 아니라고? 그럼 뭐요 저게? 가까이 확대해보면 뭐가 달라지는겨? 워메 사람이요 다음 이건 말여 옆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있던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막 요상하게 휘어져있는거요 어때요 신기해 주? 옆에서 보면 일자인디 가운데 각도에서 보면 막 휘어져있어 이건 어떻게 맹그는거래요? 다음 저기 멍멍이 한마리가 쳐다보고 있죠? 근데 저게 멍멍이가 아니랴 그럼 뭐요? 저게 말여 글쎄 고양이요 고양이 워메 어떻게 고양이요 다음 돌을 던졌는디 그게 병이 되더니 병을 가까이서 보니께 이게 말여 깡통이 되어서 깡통을 잡아뜨렸더니 뭐여 이거 내 눈이 이상해지는거 같어 다음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공중에서 떠서 저렇게 막 사사삭 지맘대로 움직이고 그러는지 몰라요 분명 연결된 곳은 저기 저 조그만 곳인디 어찌 막 이리 사삭 움직이는지 참 힘이 엄청난거여 뭐여 아무리 봐도 모르것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